지옥의 자천부턴 지옥의 자천부턴 내가 지금 너미한테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네요. 그래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겠다. 내가 봉사를 해야지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. 이렇게 요새는 좀 헐떡거리고 때도 있다고.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는 놀게 한거죠. 저희 아버지는 원래 성실, 정직, 근면 가지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 몰래 하려고 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된 모양인데 자식으로도 기분 좋습니다. 요번에 추석 전에가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. 가만 40킬로짜리 10개라고 하니까 400킬로쯤 될 겁니다. 저희는 일단 면 사무소에 기증했으니까 거기서 아마 적당히 잘 배분이 됐을 겁니다. 추석 서울 도심지 같으면 불우유 독 이런적이 있는데 독거논유 등등 해가지고 아마 조금 골고루 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학교에서 가장 잘 배분이 넘어갔습니다. 지구의 직원들에게는 죽음입니다. 오늘은 그 우선을 괜찮은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